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중요하면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졌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별한 탄생인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탄생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언제와 재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정말 특별하고도 신기한 탄생입니다 생물학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여 내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마 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육체는 우리의 끝을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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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질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온 세상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배신도 이겨내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지금도 여러 가지 연약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인마니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